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자, 2020년 3월 5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 흔히 말하는 암호화폐 특금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무려 만장일치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 세금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번 개정된 특금법은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만 부여하던 자금세탁 방지,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AML이고요. 안티머니 라운조링입니다. 더불어서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의무를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업자에게 부여하는 게 가장 메인 테마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니까 개정안 공포는 1년 후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남은 1년 동안 아주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개정안 내용에서 하는 이야기대로 가상자산 사업자, 이건 아마 암호화폐 거래소이거나 향후 디파이 플랫폼들이 생겨나면 어떤 형태로가 암호화 자산을 다루게 되는 곳은 아마 무조건 포함이 될 거예요.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개정 서비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갖추고 금융위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완료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했던 실명확인 입출금 개정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고객 간의 같은 은행을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지금 이걸로 가장 유명한 건 빗섬이죠. 빗섬을 사용하려면 농협중앙회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 기업은행을 사용하는 업비트가 있을 거고요. 이 둘을 포함해서 실명확인 입출금 개정 서비스를 은행들과 협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는 곳은 국내의 4대 거래소 업비트 비썸 코인원 코빗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이건 주요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은 수억 원대이고요. 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까지 받은 거래소는 위에 말씀드린 4대 거래소에 추가로 고팍스, 제가 자주 쓰는 고팍스 거래소와 한비코를 포함해서 총 6곳 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특금법은 아주 세세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장치의 느낌인 것들이 강합니다. 수많은 거래소들이 이른바 먹튀를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인증된 거래소들만 이 시장에 보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국내에서 인증되어서 사용되는 거래소가 10개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이 특금법 국회 최종 통과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에 있어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양지로 들어서는 계기이고요. 두 번째는 속빙강정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현재 이 업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안전장치를 최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선량한 투자자들 중 피해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은 확실히 최소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고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이미지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래소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국가 주도적으로 또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 되었건 간에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을 활용한 디파이 분야와 STU 금융 분야 등 이런 곳에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해낼 수 있는 근간을 다듬는 법안을 만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것들이니까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그러니까 제일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분야에 법률을 제정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더 공격적인 기술 개발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법안들도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미리 선행되면 글로벌 플랫폼들이 되고 전 세계적인 기업을 배출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쪽으로 법률 개선이 된다면 당장에라도 개발에 착수하고 싶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오늘의 요약. 사기라면서. 사기라 그랬잖아.